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 푸노펜에 도착한 첫날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태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포용과 신뢰, 호혜의 원칙으로 아세안의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인태 전략의 핵심입니다. 급변하는 인태지역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독자적 지역 외교 전략이 발표됐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실도 인태 전략을 통해 우리 외교 시야가 확장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태 전략 수립은 우리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우리 외교적 시야가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높아진 이상에 맞게 영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영내외 국가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한 아세안 연대 구상도 이와 함께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태 전략을 바탕으로 아세안의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제한하고 각종 기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침을 밝히는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 아세안 플러스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서도 인태 전략과 아세안 연대 구상을 거듭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다자 외교 무대는 두 번째 순방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주요 20개 국가 초청국 정상,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션 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식량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글로벌 식량에너지 위기를 맞아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각국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를 극복하자고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에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또 보건세션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국가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공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TVU 최영은입니다. KTVU 최영은입니다.